연예계의 최고 캐릭터가 들이댄다. 호랑나비 김은국. 흥득에게 들이댈 사람은 그녀뿐이다. 역게발 날 김 나영. 김은국 대 김 나영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이게 만 원의 행복이에요 선생님. 만 원의 행복이요. 이거 뭐 호랑나비다 이 노랑나비는. 남산에 운동하는데. 물품을 좀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요. 물품이요? 물? 나 지금 목이 맑는데. 물품이요. 물품이요. 상대 도전자 사진 대령이요. 오 이쁘다. 이쁜데 보니까. 누구야? 아니 네 명이나. 네 명이나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? 4대는 왜 이게? 여자 4대. 나 하나? 전지현. 춤 잘 추는 여인. 김태희 씨. 그 다음에 김나영 씨. 김나영 씨. 여기 왜 나온 거야 이 사람은.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? 내가 댄스 가수니까. 춤 잘 추는 우리 딸도 춤 잘 추니까. 이 사람. 전지현 씨요. 여기 김나영 씨에요. 이 사람이 온다고? 나 안 할래? 다 좋다고요. 하필. 아니 농담이죠. 다 인기가 있고. 스타라면은 다. 그만하면 또.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영 씨. 네? 저 많은 행복인데요. 네. 많은 행복 시작합니다. 많은 행복이요? 네. 네. 저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행복? 네. 이상하다. 저 여기. 하고 있어요. 저 저. 서류자인데 지금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이게 어디서 가신 거예요? 사실 제가. 많은 행복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었어요. 이거를 직접 구입을 했어요. 똑같죠 똑같죠? 이거. 네? 아 그렇네. 오 이게 꽂혀있구나.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. 아. 우와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나영 씨. 그렇게 좋아요? 아. 마음 행복. 아 진짜. 마음 행복이 저 나오고 있는 거 맞죠? 우와. 신기하다. 그런데. 상대 도전자는 누구예요? 상대 도전자는 누구예요? 상대 도전자. 반응이 기대되는데. 오. 머리에 브릿지 넣었어 브릿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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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브릿지 패드. 김은국 씨. 설마 김은국 씨예요? 네? 정말요? 이거 내 누구예요? 누구까지. 아. 아. 왜 있어요. 이런 게 어딨어요. 아. 나 진짜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데. 와. 내가 꿈꿔왔던 건 이게 아닌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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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